네! 슈미디어템의 송지혜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! 짠! 독일의 명품 케이블이에요! 클럽즈! 네, 이게 기타 케이블인데요. 되게 매우 유연한, 이 재질 자체가 되게 유연하게 되어 있어요. 게다가 스타일은 빈티지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예뻐요. 케이블은 검은색, 빨간색, 단색으로 많이 있지만 요즘 이런 디자인적인 케이블도 굉장히 선호되는 그런 추세죠. 그리고 이 전체 안에가 최상급 구리 커넥터를 사용해 가지고 시그널 그런 것도 굉장히 깔끔하게 뽑아진다고 합니다. 그리고 노이즈 방지를 위한 쉴딩, 이 안에 쉴딩을 몇 껍을 처리를 했어요. 노이즈가 굉장히 잘 방지가 되겠죠? 그리고 핀 형태는요. 이 끝이 끝에가 골드 팁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골드 팁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. 근데 여기는 다 은으로 되어, 음이 아니라 여기는 골드가 아니라 이 끝만 골드라서 우선은 굉장히 유니크한, 뭐 그런 배합으로 지금 커넥터가 만들어져 있죠. 그리고 커넥터는 지금 일직선 형태의 커넥터를 사용을 했습니다. 이게 좋네 이게 이게 독일에서 전기장치 이런 거 되게 잘 만들잖아요. 그래서 이런 선이나 케이블 같은 거 아니면 파츠 같은 거 선택하실 때 전기 파츠 같은 거 선택하실 때 독일 제품이면 웬만큼은 좀 후회 안 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게다가 클러츠는 유명한 회사라서요. 여러분들 믿고 구매하시고 사용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얘는 전체 3m 이네요. 3m 제품이고요. 23,900원에 기분 좋은 가격으로 여러분들에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빈티지 기타 케이블, 클러츠, 클러츠 기타 케이블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받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